가상화폐의 주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은 특별히는 없었지만 그래도 ETF가 다시 한번 기각이 됐는데 그래도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거를 BR 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BR 인덱스는 36.32포인트로 시작해서 1.25포인트 상승하며 37.5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었던 만큼 시장은 크게 상승할 만한 여력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비트코인 ETF가 다시 한번 기각이 됐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이제 기존의 윙클보스 형제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등락을 반복하다 의외로 강부와 푸름을 보이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6,300달러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400달러 이상 상승하며 6,700달러를 돌파를 했었고요. 현재는 6,67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273달러로 시작을 해서 282,3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현재는 가격이 274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아린덱스는 강부압으로 좀 마감 되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주초에는 조금 하락 압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장들이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동안 28.58% 여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는 27.17%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은 2.19% 상승한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좋지 못한 성과 10.2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플 또한 11.81% 하락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덴트와 리스크 등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군요. 자, 현물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시장 흐름이, 선물 시장도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게 선물 시장이 조금 드라이브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ME 거래소 현재 8월 물 50달러 상승하며 6,66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12,5위 거래소는 9월 물 47.5달러 상승하며 6,65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6,900달러에서 7,000달러 상승의 도전이 일부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의 이슈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기각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기존에는 윙클보스 형제도 선물 계약에 추종하는 ETF 신청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총 9건의 비트코인 ETF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프로쉐어에 선물 계약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ETF 두 건이 현재 거절이 됐고요. 그리고 디렉시온의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 총 5건에 대해서도 거절되는 사건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그랜하이트 쉐어에서도 두 건의 ETF권이 있었는데 기존과 좀 비슷한 이유로 기각을 이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시장 조작에 대해서 조금은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 지금 ETF를 출시할 만큼 상당히 거대하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음 소식에서도 한번 전해드리긴 할 텐데 가격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공평하고 그리고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거래가 기각이 되기는 했었고요. 승인 거절에 따른 충격 같은 경우는 윙클보스 형제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장이 8천 달러 넘어서까지 상승하면서 기각이 된 다음에 좀 되돌림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ETF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많이 상승하지도 못했고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유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승인 거절 소식으로 인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날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월 22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6,400달러에서 4% 이상 급등하는 조금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명한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요. 보통은 마진 트레이더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여기는 이제 비트맥스 언급이 되고 있지만 비트 파이넥스 또한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도 여기 명시되고 있는 것처럼 10배까지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절차를 사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마진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쇼포지션을 분명히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쇼포지션을 모두 청산하는 쇼포지션을 모두 다 청산하면서 현물가격이 조금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투명한 가격 형성이 한두 거래소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흔들리는 올라가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요소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돼야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상품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주 저희가 가상화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이 바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신규 플랫폼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입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 2주 전쯤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타벅스가 진출했었던 팩트 거래소에 대해서 설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현재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첫 번째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발견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제도화된 품질의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현재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선물 거래나 아니면 이렇게 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서 거래를 하는 시스템들이 현재 도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팩트는 사전에 자금을 확보하는 거래 방식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제목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다루고 있지만 마진 트레이딩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투명한 가격 발견을 하고 시장의 안정성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거래소를 만들 것이라는 강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보스턴 컨설틱 그룹,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굳이의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데 제가 차후에도 또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해당 팩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조속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참여하는 기업들만 봐도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니까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뉴스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도 발행이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채권 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째, 다섯 개의 국제기관들을 통칭하는 월드뱅크하고요. 그리고 호주의 커먼헬스 뱅크가 서로 8월 28일 7,3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서로 거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년 만기로 발행되는 블록체인 오퍼레이티드 뉴덮 인스트루먼트라는 본디라는 이름을 갖거든요. 그래서 채권 발행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동화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 및 은행 간의 거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채권을 발행했던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게 공공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하는 첫 채권 발행이거든요. 향후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채권 발행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있었던 가상화폐 시장 뉴스 살펴봤는데요. 국내 시장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지금 작면서부터 ICO에 대해서 강한 금지를 한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ICO 허용에 관련된 다시 한번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다수 부처가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 국회 임시회의에서 ICO에 관련된 재허용 방안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특별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좀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장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투자자 보호장치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무조건적 금지가 아닌 시장을 잘 보살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장치 그리고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가상화폐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김원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